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1, 2회 통합으로 치러진 산업안전기사 필기 기출 문제입니다. 마지막 6과목이죠. 건설안전기술과목을 저하고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문제는 몇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좀 무난하게 평이하게 출제된 과목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고 101번부터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사업주가 유해위원 방지계획서 제출 후 건설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안전보건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할 내용이 아닌 것은 6개월 이내마다 가는 것은 별도의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확인을 받아야 할 내용이 아닌 것은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용은 전체 3가지가 있습니다. 유해위원 방지계획서의 내용과 실제 공사 내용이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 내용을 몰라도 사지선다형 객관식 문제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야 됩니다. 읽어보시면 내용에서 우리가 대략 파악할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유해위원 방지계획서 변경 내용에 적정한가 안한가 적정성 여부도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율안전관리업체의 유해위원 방지계획서 제출 심사 면제 전혀 관련성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유해위원 요인이 존재하는가 안하는가 하는 여부여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3가지 내용에 대한 것을 6개월 이내마다 공단에서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은 보시면 전혀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2번 철골공사시 안전작업 방법 및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철골작업이 나왔습니다. 원래 철골작업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리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다. 악천우시의 철골작업을 중지하는 겁니다. 풍속, 강우량, 강설량 이래서 11.1 해서 나왔던 것이 있었죠. 풍속의 단위는 미터 퍼 셰커고요. 나머지는 뭡니까? 눈이 입자가 좀 더 크기 때문에 강설량은 cm 단위를 쓴다 그랬죠. 그 다음에 강우량은 mm 단위를 쓰는 거죠. 그래서 cm와 mm는 다 시간당으로 나타내줍니다. 그 내용이 철골공사에서는 그래도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풍, 폭우 등과 같은 악천우시에는 작업을 당연히 중지하여야 하며 당연하죠. 이 악천우시 작업 중지하는 게 방금 말씀드린 풍속, 강설량, 강우량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죠? 특히 강풍 시에는 높은 곳에 있는 부재나 공구류가 낙하 비리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된다.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죠? 철골 부재 반입 시 시공 순서가 빠른 부재는 상단부에 위치하도록 하면 작업하기가 상당히 좀 편리하겠죠. 아무래도 구명줄 설치 시 마닐라로퍼 직경 10mm를 기준으로 사실은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숫자를 바꿔낸다는 것은 법률상 있는 기준대로 우리가 다 암기해야 되는데 그게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알아두시면 좋지만 몰라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16mm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에. 철골 부에 두 곳을 매어 인양시킬 때 와이오로퍼의 내각은 60도 이하이어야 된다. 60도가 가장 안정적인 각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로 분류하셔도 되고 앞으로 나올 때에 이런 부분들은 나머지 내용이 맞는 내용을 오히려 더 이해하는 게 좀 더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답으로 좀 기억을 해 두셔도 되고요. 103번. 지면보다 낮은 땅을 파는 데 적합하고 수중 굴착도 가능한 굴착기계는 그랬습니다. 굴착기계는 우리가 대표적인 쇼벨계 또는 쇼벨계 굴착기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일단 드래그 쇼벨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건 우리가 백호라는 별명도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포크레인인데 사실은 포크레인은 정확한 기계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배웠으니까 사용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포크레인은 회사 명칭입니다. 처음 들어올 때 그렇게 와서 우리가 잘못 부른 것이 지금까지 그렇게 전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죠? 정확한 명칭은 드래그 쇼벨 또는 백호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높은 곳은 파워 쇼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드래그 라인이 있습니다. 그죠? 더 높은 곳, 낮은 곳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연한 토질만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크램쉘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종류를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각각의 특징을 좀 알아두자 그랬습니다. 드래그 쇼벨은 기계가 위치한 지반보다 아래쪽을 굴착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파워 쇼벨은 기계가 위치한 지반보다 높은 쪽을 굴착하는 거죠. 주로 산 같은 곳에 가서 산 위에 산쪽에 있는 흙을 긁어낼 때, 굴착할 때 많이 사용하죠. 드래그 라인은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단단한 토질은 좀 곤란하다 그랬습니다. 크램쉘 같은 경우에는 깊고, 좁고, 수중 뭐 이런 곳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걸 크램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준설 작업할 때 주로 또 많이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럼 지금은 지면보다 낮은 땅을 판다 그랬으니까 드래그 쇼벨이죠. 그죠? 드래그 쇼벨인데 드래그 쇼벨 대신 백호 라는 명칭을 지금 넣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드래그 쇼벨과 백호는 같다는 것 이 명칭을 두 가지를 다 같이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랬죠.